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 개인의 선택 시작합니다. 저는 진해가 맡은 이혜인이고요. 오늘 두 개의 산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큰 산은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더위도 씻겨나가는 느낌이고 또 시장도 어느 정도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반등 보여줬습니다. 물론 오늘 밤 9시 반이라고 하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요.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 아직 지표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준비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도 역시 8시의 남자,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오늘 그래도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잊었군요. 또 인사 나누셔야죠. 네, 기다리고 싶습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잘남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로 이 인사를 빼먹으면 왠지 서운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더 이어가 보죠. 네, 오늘 시장은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9시 반 미국 CPI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다소 얼어붙어 있는 느낌인데 막상 매를 막고 나면 내일부터는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수치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종목 중에는 상한가 하는 종목들, 급등 나온 종목들은 제가 잡고 있으니까요. 8시에 서울경제TV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오늘 밤이 중요할 것 같고 내일부터는 막상 지수 발표한 다음부터는 저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키워드를 하나 드리면 어제 관심주였죠. 한국 BNC가 시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9.28%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주를 말하고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개인회의센터 끝까지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넵투나고요. GW, U바이테이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상승에 비해서는 오늘 주도 섹터가 없는 상승 오늘 장이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사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넵투나는 게임주이고요. 게임주의 상승 이유는 중국 판호죠. 판호의 허가권을 발급받으면서 상한가를 갔다. 물론 게임주들은 판호를 받고 이걸 이제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큰 이슈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매출로 이어지는지가 더 관건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상한가를 못 잡았다면 굳이 지금 들어갈 게 아니라 추후에 매출 현황을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GW, 바이텍이라는 종목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국형 백신 코비일이 9월 중 생산 시작돼서 전량 해외로 수출될 계획이 있다. 이런 이슈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인 S&P 제네틱스가 코비일의 원료 부자재를 조달하기 때문에 자회사 이슈로 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비일이나 넵투인이나 둘 다 차트를 제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오랜 하나 끝에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바로 또 상승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나긴 매물대에 기나긴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기로는 재료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 보면 좋고 어떤 종목들은 그냥 흘려보내셔도 좋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하는 개인의 선택 방송 시청하고 계신데요. 자,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 말미에 늘 공개해 주시는 내일짱 관심주의 최근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리스트입니다. 자, 최근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최고가 그리고 상승률 나와 있는데요. 자, 7월 6일 방송에서는 SY 공약을 해주셨고요. 자,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모듈러 주택으로 SY 이슈 가지고 오셨고, 자, 상승률 6.6% 기록을 했습니다. 7월 7일에는 GS 글로벌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GS 글로벌, 당시에 수급이 석탄 관련주로 몰릴 것 같다라는 흐름을 미리 읽으시고 상승률 11%라는 큰 수익 만들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7월 8일에는 위니아에이드 공개를 해주셨는데 위니아에이드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매수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0.4% 기록을 했고요. 자, 그리고 7월 11일 GH 신소재 음압병실 관련 주였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고 바로 다음 날 7.35%라는 큰 수익 만들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주목을 해보셔야 할 종목일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한국 BNC입니다. 자, 오늘 장중 흐름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5.98% 상승을 했는데 사실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의 최고의 선택 리스트 살펴봤는데요. 자, 한국 BNC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5.98%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자, 지금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잖아요. 네, 상한가를 찍고 사실은 9.28%로 마감 부분이 됐죠. 네, 이런 좋은 흐름,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이걸 애치겠다기보다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사실 오늘 장중에 관심 섹터들이 주도 섹터가 안 나옴으로써 한국 BNC가 생각보다는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오늘은 안 갈 건가 보다. 내일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노란톡방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방송을 준비하는 와중에 또 갑자기 시간을 보니까 상한가를 한번 찍어줬더라고요. 그것도 10% 딱 찍고 꼽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기운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 내가 보는 재료가 절대 틀리지 않고 저는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확신이 다시 들었고 노란톡방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용준은 역시는 역시다. 그리고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는 이용준이다. 이렇게 지금 노란톡방에 굉장히 환호가 됐고 저 또한 굉장히 행복함과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 뒤에 계신 노란톡방 회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분들의 미소가 제가 느껴질 만큼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한국 BNC가 시간의 상한가를 찍었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기준이 틀리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맞추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맞출 거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저랑 함께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큰 기쁨과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BNC 차트를 보고 제가 왜 한국 BNC를 좋게 봤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한국 BNC 차트입니다. 우선 공략했던 이유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합니다. 코로나 경부형 치료제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 특히 노년층 그리고 위중증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경부형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미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 중심에는 대장주인 한국 BNC가 갈 거라고 봤고 일동 제약이라든지요. 다른 종목들은 2, 3등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트의 흐름에 있었고 최근 들어 상한가를 한번 찍어줬고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났거든요. 적합성 평가에서 통과를 했고 한 달에 3만, 4만 정 이상의 알약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날 수급과 섹타의 흐름 지수의 흐름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제가 잘못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찍고 오늘 9.24%로 마감을 됐기 때문에 내일 흐름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의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이 보통 다음 날 시가값 이후에 밀려나지만 한국 BNC는 제가 감히 예측하건데 시간의 값 상승 이후에 이 근간 있는 제로를 가지고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제가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계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과연 한국 BNC를 대응하는 이용준의 능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지금 보는데 제가 공략했던 어제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 동그라미층 구간입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 나오는데 은봉도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은봉도지의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은봉도지의 거래량이 터져 있지만 제로의 근간과 크기를 봤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한국 BNC를 찍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의 상한가가 찍고 내려왔다. 여러분 저를 믿고 잘 보시면 이런 관심 종목에 잘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관심 종목으로 들은 한국 BNC가 앞 내일 장초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요즘 행복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고 저로 인해서 다들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니터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한번 장 시작하자마자 시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흐름을 같이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주요 섹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BNC라든지 미코바이오메드가 크게 가지 않음을 보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시간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준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됐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고 안 좋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종목의 선택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저와 함께 앞으로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 후반에 또 새로운 섹터의 관심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힌트를 먼저 드리면 전기차 섹터를 가지고 왔다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방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종목만 받으시면 대응이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고 종목을 받으시면 대응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되고요. 8시에 서울경제TV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잘남 이용준 오늘 또 힘차게 개인의 선택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오늘 방송도 우리 시청자님들도 힘차게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BNC 오늘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시초가 대비 5.98%라는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찍고 9%대 추가 상승분을 기록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가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 물론 당장 다음 날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지켜봐서 나쁠 게 전혀 없다는 건 우리 시청자님들이 꾸준히 보시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GH 신소재 그리고 오늘 한국 BNC까지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투자에는 언제나 기복이 있기 마련인데 이용준 파트너의 기복은 사실 언제 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 다음 날 또는 지켜보고 있으면 수익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더 정확한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시장에서 이기는 종목들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 그리고 수익률 브리핑까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개인의 선택 6위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위입니다. 서연 2화가 차질을 했는데요. 서연 2화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10.99% 상승이 나왔고요. 8,89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약간 얕은 갭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정말 견조하게 완만하게 상승폭을 계속해서 쌓아 나갔던 서연 2화였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봉차트를 봐도 일봉이 윗고리를 아주 짧게 단 긴 장대 양봉으로 아주 예쁜 봉차트 형성을 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모두 들어와 줬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담았던 오늘 하루 서연 2화의 흐름이었는데요. 자 서연 2화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인데 지금 현대차의 미국 시장 판매 호조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부품에 납품하는 서연 2화의 주가에도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연 2화 오늘 흐름을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시장이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 종목도 자동차주를 가져왔던 이유가 서연 2화를 보고 자동차 시장의 훈풍은 이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요. 중장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우선 오늘부터 자동차주의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연 2화 설명 잘 들으시고요. 이어서 관심 종목까지 이어서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본인이 기준 세우는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서연 2화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무도 우수하고요. 재료가 자동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벤츠와 폭스바겐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출도 굉장히 크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저는 사실 그전에 정치인 관련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치인 관련주라는 옷을 살짝 벗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우량한 회사가 나왔던 게 서연 2화여서 제가 사실 좀 놀랐습니다. 거래소 종목이고요. 그리고 재료는 현대차의 미국 시장 판매 호조 소식에 어개의 부품을 납품하는 서연 2화 또한 혼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은 2조 1,80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660억 흑자입니다. 게다가 부채는 150%인데 유보율이 4,800%나 되고 게다가 배당은 2% 넘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를 벗겼더니 더 좋은 회사가 나왔다. 이게 서연 2화거든요. 그래서 내일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제가 저항과 지지를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서연 2화 차트입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지금 바로 앞 정고점이 9천 원 부근에 정고점이 있습니다. 내일 서연 2화가 9천 원을 돌파를 해서 시작을 하거나 강력한 거래량을 도움을 돌파를 하게 되면 서연 2화는 9천 원 위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하락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게 건전한 재무구조 그리고 현대차 호조 이런 것들이 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등주가 아닌 이런 수급에 의한 종목들은 제로가 좋고 매출과 영업이 올라가면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연 2화도 보시고 서연 2화에 연결된 오늘의 관심 종목도 같이 보시면 주식 하시는데 훨씬 더 해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해드리면 9천 원, 메모하십시오. 9천 원 저항을 돌파하면 시세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오늘의 상승은 자동차 시장의 훈풍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고점인 9천 원 돌파 시에 추가 상승이 예상되면 종목으로 종목임으로 관심 종목에 놓고 그리고 오늘 방송 후반에 관심주로 이런 자동차 관련주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연 2화 한때 윤 대통령 관련주로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정치 테마로서 움직인 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정체성 그 자체가 상승을 이끌어낸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서연 2화 재무제표도 좋고 또 오늘 관심주 자동차 관련주다 이렇게 이미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 증거는 서연 2화에 들어온 수급을 볼 때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연 2화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8,890원인데요. 9천 원의 저항대를 넘어설 때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가격대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위 서연 2화 만나봤고요. 5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위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차지를 했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흐름도 보죠. 11.06% 상승이 나왔고 6,93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얕은 갭 띄워서 출발을 해서 바로 상승이 나오는 듯 했는데 모두 반납을 하고 시초가 보다도 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잠시 보였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견주하게 올라주면서 막판에 더 큰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가가 오늘 장중 고가였고요. 6,930원의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윗고리는 거의 없는데 긴 장대 양봉은 아니었고 짧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딱히 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모두 양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연 배우 박은빈의 소속사인 나무의 턱스의 지분 중에 13.14%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상승의 이유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킷 스튜디오도 이정재 소속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정재의 오징어 게임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도 사실은 비슷한 이슈입니다. 박은빈의 소속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소속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박은빈이 현재 주연을 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 국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탑10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이지만 우량주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우량 한편입니다. 우선 재료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연 배우 박은빈이 소속사인 나무 액터즈의 지분의 13.14%를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동떨어진 느낌도 있지만 우영우가 잘 돼서 박은빈의 몸값이 올라가면 박은빈의 박은빈이 속해있는 나무 액터즈는 더 호재일 것이고 호재 속에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도 어느 정도 반사익 정도 보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반사적인 수혜라고 보는 게 시장의 시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945억이고 영업이익은 79억인데 부채 비율이 190%, 유보율이 456%, 배당도 0.33%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치고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우량한 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이 과연 앞으로 지속된 상승일지 아니면 단기적인 상승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A스토리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A스토리 차트를 보여드리냐면 현재 A스토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장주격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는 올라가기 어려울 거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도 제가 말했던 것을 말했던 것과 반대로 굉장히 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니하나 다를까 분봉을 봤더니 이렇게 막판에 쫓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폐대기를 당합니다. 이렇게 손해가 크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는 것은 급등이 나온 종목들 특히 고가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스토리가 장 막판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과연 관련주였던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종가가 고가로 마감됐기 때문에 A스토리 하락과 별개로 잘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관련주이긴 하지만 A스토리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우영우 관련주로 가기 때문에 종가 고가로 마감돼서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하세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A스토리는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봤더니 갤럭시아 머니트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밑줄이 5천원 구간인데요. 5천원 구간이 차트를 기게 보면 전저점 구간입니다.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1바닥, 2바닥, 3바닥까지 나온 종목이니까 쉽게 말하면 5천원은 깨지 않고 앞으로 5천원을 기지로 받고 올라가겠다는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우영우라는 지분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NFT 이슈도 있고 전자결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나 NFT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 더는 빠지지 않고 갤럭시아 머니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종에 넣으시고요. 오늘 상승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스토리하고는 별개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시면 되고 메모하시면 지지 라인은 5천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사체 공시가 없고 깨끗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주식을 우리가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보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박은빈 소속자 지분이 있다는 이슈로 올라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의 크기나 영속성을 볼 때 크지 않기 때문에 내일의 단발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이재료로는 많이 가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이고 NFT 관련 주의이기 때문에 관종에 넣으시고요. 흐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종에 넣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연 배우 박은빈의 소속사 나무헥터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 우영우 드라마의 흥행으로 직접 수혜를 보기보다는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제 관건은 이 상승이 과연 길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인데 사실 단계적인 흐름으로 보고 계시고요. 관련해서 우영우 드라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A스토리 차트와 함께 비교를 해주셨죠. A스토리는 단계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고 많이 오른 만큼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오늘 고가로 마감을 한 만큼 5천 원 지지 확인하시고 추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5위 만나봤고요. 4위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위를 차지한 종목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 흐름도 보시죠. 13.12% 상승이 나왔고요. 5,9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흐름 살펴보면 한 10시까지는 그렇게 큰 시세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시를 기점으로 정말 수직으로 쭉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한가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상승폭을 계속해서 반납을 했고요. 따라서 상한가가 갔던 것이 좀 무색하게 13.12%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윗골이 좀 길게 달아서 몸통보다 긴 윗골이 형성을 했고요. 수급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도세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배터리 소재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그룹 관계자가 관련 사업 추진을 논의한 적이 없고 현재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어떻게 흐름이 앞으로 갈지 더 궁금해지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료난 뉴스는 사실은 관계자의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엔커님이 본 게 최신 거라면 제가 본 거는 약간 과거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는 해당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 있고 출범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법제화라든지 이런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저는 확인하고 왔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진행을 어떻게든 하고 있다는 근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간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만약에 전제를 깐다면 첫 번째로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우선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관련주이고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철강 제품하고 탈산제 공급뿐만 아니라 동판제 공장들을 운영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시총도 굉장히 크죠. 시총도 보면 2,195로 상대적으로 작은 포스코 계열사네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이제 하락을 탈피하는 징후인가 아니면 그냥 간순한 제로에 의한 상승인가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제로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당 거래소가 니켈, 코발트, 니튬 같은 배터리 전구체 소재의 선물과 현물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면 우리나라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사의 국내 최초, 세계 최초가 붙으면 굉장히 큰 호재가 맞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크게 나왔으면 불구하고 윗고리가 크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차트로 분석하는 게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앞으로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종에 넣으시고 포스코 엠텍은 배터리 소재 거래소 추진 계획 이렇게 넣으시고 관련 기사가 나오면 바로바로 캐치를 하셔가지고요. 확정, 거래소 추진, 신속 진행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따라가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거래소 계획, 무산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매수 안 하고 관종에 지우시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재료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차트가 장대양봉에 나왔는데 옆에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윗고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22순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앵커님 말씀처럼 기사가 이미 나와버렸다면 내일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제는 가격은 5,600원 구간 21선이거든요. 5,600원 구간이 깨지면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는 걸로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지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1선에 5,600원 지지를 받고 생각보다 강한 상방의 흐름이 나온다면 관심 있게 보시고 기사가 180도 다른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강하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드리면 배터리 소재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는 신선한 재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출범 시기는 아직 미정이고요. 법적 절차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요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관종에 넣으시고 기사에 따라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추진한다는 세계 최초의 배터리 소재 거래소 설립. 신선하고 분명히 좋은 재료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정이 미정인데다가 또 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인 재료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기 때문에 5,600원 구간이 깨지면 당분간 접근 자제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4위 포스코 엠텍 만나봤고요. 3위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3위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또 차지를 했네요. 버킷 스튜디오 오늘 흐름도 살펴보시죠. 14.6% 상승이 나왔고 2,35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흐름 오늘 어떻게 보였는지 살펴보면 역시 얕은 갭 띄워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상승이 바로 나오는 듯 했는데 다소 좀 반납하는 모습도 한때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시가 되기 전에 추가로 상승이 나와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조금 다시 반납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윗골이 조금 단 짧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내놨고 기관은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물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썩들썩하는 종목인데 역시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 관련 이슈죠. 맞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M2상 후보에 올라갔다는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박은빈의 소속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버킷 스튜디오는 이정재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제로라면 제로죠. 한 달이 건너긴 하지만 소속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배우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큰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된다면 이것도 큰 호재인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버킷 스튜디오를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6월 22일에 200억 규모의 추가 상장 이슈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주가가 희석됐기 때문에 추가 상장 200억입니다. 버킷 스튜디오의 시총이 1500억인데 200억이 추가 상장됐다. 몸은 1500원짜리인데 200원짜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1500억인데 200억의 주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더 희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30% 정도 되거든요. 150분에 20 정도 하니까 그래서 추가 상장 이슈로 하락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추가 상장 이슈가 좀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는 저는 좀 좋게 보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이정재 관련 이슈, 오징어게임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봐야 될지는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물론 기업 교육상 보면 컨텐츠 제공업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료는 오징어게임이 이번에 M2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부분에서 오징어게임이 미국 M2상 후보에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가 이정재 소속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 상승은 새로운 재료의 새로운 느낌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6월 22일 날 추가 상장 이슈가 200억이나 있었고요. 그거를 또 주가가 많이 희석된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 보면서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바닥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보시면 바닥 구간은 1650원이 사실은 진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올랐다가 빠졌지만 1650원만 되면 반등이 나오는 모습에 있어요.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는 앞으로도 좀 애매한 종시라든지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1650원을 메모해 놓으시고요. 1650원이 깨지지 않으면 더는 밀리지 않은 조목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흐름은 지금 오늘 윗고리가 달려고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만약에 이정재 배우가 M.이상 후보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그래도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품상을 받지 않았다 해도 재료 소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내일 정도에는 단기적으로 수금이 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은 가능하나 이걸 중기로 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버킷 스튜디오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재료는 굉장히 좋으나 전환사체 이슈가 종종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상장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재료를 버시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비슷하게 버킷 스튜디오도 오징어 게임 주연 이정재 배우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갖고 있죠. 이정재 배우의 영화 헌트도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고 또 오징어 게임 이슈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시세가 나오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단계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지만요. 전환사체 추가 상장 이슈가 있고 또 그 금액까지 커서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은 위험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조심스럽게 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종목이 크게 크게 오른 종목들 이면에는 또 어떤 얼굴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자 내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샵 008 입원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보다 현명한 투자의 선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오늘 2위입니다. 네오 이뮨텍이 차지를 했는데요. 네오 이뮨텍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20.33% 상승이 나와줬고요. 5,15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오 이뮨텍 오늘 초반부터 크게 치고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초반 상승폭 굉장히 크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좀 들쑥날쑥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기도 했는데 막판에도 다시 힘이 조금 빠지면서 20.33% 상승 마감을 했고 윗고리도 조금 단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점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오 이뮨텍 지금 뇌암 관련해서 FDA 승인을 받았다. 승인이 아니군요. 희귀의약품 지정이군요. 이 이슈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그 물량이 너무 커서 내일은 좀 어떻게 흐름이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좋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빠져 있고요. 그 빠진 매물대나 역배열 구간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선 정리해드리면 내일은 빠질 거다. 상승보다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역배열과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재료를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면 네오 이뮨텍은 T세포 중심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항암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온 건 맞습니다. 뇌암, 미국 FDA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났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임상도 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또 FDA 3상도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소재의 뉴스를 막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0% 넘는 상승을 오늘 네오 이뮨택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더 보면 면역 항암제 NTI7의 임상 중간 결과가 기반이 돼서 FDA에서 결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해주고 앞으로도 임상을 더 해라 이렇게 좀 동요하는 거거든요. 이를 통해서 임상 실험에 대는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세금도 공제를 해주고요. 사용자 수수료 면제도 해주고 신약으로 신약을 진짜 이런 걸 통해서 신약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7년간 독점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걸 근간으로 해서 더 신약 승인까지 받는다면 네오 이뮨택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FDA 3상이 얼마나 어렵는지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FDA 3상이 됐다는 의약품을 혹시 기사나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본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상까지 가서 통과하는 회사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주는 잘 못하기도 하지만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바이오주가 걱정이 되는 거는 매출은 전혀 없고요. 네 뭐 이뮨택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작년 마이너스 500억 정도 적자입니다. 다만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신약 개발에서 매출가 2억이기 전까지는 적자가 어쩔 수 없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부채는 15%고 유보율은 6,900%나 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잘 연구 개발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영업이익 적자로는 둘 수 없는데 이번 신약의 지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차트를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오 이뮨택 차트입니다. 보시면 심플합니다. 바닥에서 장태양봉인데 60일선 저항을 막고 떨어졌죠. 위꼬리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정말 크게 봤을 때는 네오 이뮨택이 상장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않고요.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거래량이 터지게 두 번인데 작년 10월에 한 번 그리고 올 7월에 한 번 두 번 터진 거거든요.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꼭 올라간다. 바닥에서 병국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심스러운 게 이 신약에 대한 희귀 의약품 제품이 신약 승인을 받는지 안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지 차트로만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사놓고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보면 차트로 봤을 때는 오늘 윗고리가 달렸고 네모친 구간이 다 매물대입니다. 여기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물대가 되지만 중기로 봤을 때는 거의 2년 동안 매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제가 말하는 급등보다는 상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상승을 하게 된다면 급등보다는 계단식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네오이뮴텍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저점이 4천 원을 끼게 된다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이오 쪽에 좀 일가견이 있고요. 네오이뮴텍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접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으나 무턱대고 장대 양복만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좀 손해도 크게 볼 수 있는 차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바이오 종목들은 항상 한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오이뮴텍 같은 경우는 상단에 저항도 많고요. 매물대도 많아서 그 한방이 터지지 않는다면 갈 길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이뮴텍 재료 자체는 너무나 좋은데요. 오늘 외인과 기관이 아주 큰 물량들을 덜어냈습니다. 물론 바이오주는 단순히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실적으로 시세가 따라주는 종목은 아니지만요. 현재 상단에 저항도 많고 또 매물대도 많은 만큼 상승이 나온다 해도 급등보다는 계단식 상승이 예상이 되고 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크게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네오이뮴텍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 네오이뮴텍까지 만나봤고요. 1위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1위는 넵튠이 차질을 했습니다. 넵튠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상한가 안착했고요. 14,6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넵튠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인데 자 오늘 상한가 정말 일찍 안착을 했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은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스를 보여줬던 넵튠이었는데 자 지금 중국 판호 발급 이슈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리터널 리턴 인피니트라는 게임인데 중국의 판호 발급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다라는 점에는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판호가 허가를 받아야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맞고 게임주에게는 중국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큰 매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넵튠은 오늘 매수를 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흐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한데 넵튠도 또 넵튠도 네오 이뮨텍처럼 오랜 하락 끝에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긴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재료는 자회사 님블유런이 개발한 게임이 중국 판호 허가 발급을 받았다. 이게 가장 큰 재료이고요. 올해 만들어서 홈페이를 통해서 67개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 신규 서비스 허가 판호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주들이 최근에 안 좋아서 넵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246억 적자인데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유보나 부채는 양호하기 때문에 망하거나 없어지는 않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상한가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상한가가 사실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하락을 했는데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것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오면 변곡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넵튠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거의 터지지 않고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 흐름을 한번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흐름을 볼 때 내일 바로 연결돼서 거래량도 터지고 상승이 나온다면 넵튠도 한번 공략해 볼 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내일 바로 밀려버린다면 거래량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밀려버린다면 다시 본전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넵튠은 내일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호에 대한 이슈를 크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넵튠이 오랜 하락 끝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으나 오랜 기간 하락에 따른 엄청난 매물대와 저항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넵튠을 매매할 게 아니라면 7월 7번째 관심 종목을 제가 지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넵튠 오늘 거의 장 시작을 하자마자 상한가를 안착해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에 성공하신 시청자님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내일도 일단 추가 상승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하락에 따른 엄청난 매물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 함께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미 힌트를 주셨죠. 내일장 관심주, 자동차 관련 주다, 전기차 관련 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전기차 관련 주, 테슬라 관련 주인 센트럴 모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익숙한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어제 개인의 선택 종목이고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기에 앞서서 앵커님과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오늘도 바닥에서 윗고리가 크게 달렸고요. 어제도 양봉 윗고리가 달렸는데 앵커님, 바닥에서 윗고리가 달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다는 표시가 될까요? 아니면 윗고리가 달렸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시가 될까요? 양봉에서 윗고리는 사실 안 좋은 신호라고 알고 있는데 바닥이라는 전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라가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이신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점에서 윗고리는 매물대를 차익, 이미 수익 본 사람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생긴 윗고리이기 때문에 안 좋다. 하지만 바닥에서 윗고리는 수급하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 전에 매물대들에 있는 사람들이, 고인물들이 자기에 대한 손절폭을 줄여가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윗고리가 달린 것은 매물대 소화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윗고리는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모텍은 바닥에서 윗고리가 어제도 나왔고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센트럴 모텍을 내일, 오늘장 관심주로 가지고 온 건데 우선 차트 보면서 재료랑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어제 개인의 선택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데 테슬라 사이버트럭 양산 준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일까 센트럴 모텍이고요. 게다가 제가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도 매우 우수하고요. 게다가 유볼도 2174%라는 좋은 회사인데 시장이 밀리면서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 쪽이 밀리면서 최근 들어서 만 원, 만 800원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도 4분의 1 토막 났는데 더는 빠질 곳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공략을 한 관심주로 내놓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로가 테슬라만 엮여도 좋지만 테슬라의 독점 공급이라는 두 개의 더블 이슈가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 어제 뉴스죠. 어제 보시면 테슬라의 트럭에도 나왔는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 양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센트럴 모텍이 부품을 공급하게 되면 바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집어드리면 앵커님께 질문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닥인 구간에서 어제도 윗고리, 오늘도 윗고리 그리고 분봉 차트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갑자기 9시 20분, 23분에 이렇게 호가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제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많으신 재료를 정확히 알고 있는 똑똑한 스마트 머니가 이때 한번 쑥 들어옵니다. 금액으로 하면 약 50억에서 60억이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온 다음에 팔로우업 되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때 들어왔던 스마트 머니는 그대로 그 지분만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올라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트럴 모텍 내일 노란톡방에 저랑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드리면 어제는 바닥에서 좋은 재료가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바닥에서 윗고리 운봉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의 윗고리는 상단의 매물대를 소화한다고 제가 두 번, 세 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상승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들어가서 애매하게 손절하지 마시고요. 제가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공략 지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어제 개인의 선택에서 리스트에 올랐던 종목입니다. 센트럴 모텍, 어제도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내일장 관심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저는 윗고리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윗고리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센트럴 모텍의 바닥 윗고리, 어제, 오늘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상단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자, 그런 만큼 내일 노란톡방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활용하는 법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내일장 관심주인 센트럴 모텍 함께 그 흐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개인의 선택 정말 알차게 꽉꽉 채워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자, 내일 방송에서도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9시 반에 어떤 CPI 지표가 발표될지도 함께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